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서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난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화작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9월 구해보자 프로젝트 문을 열면서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바로 두 번째, 문법에 대한 이야기 되겠습니다. 화작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문법은 여러분, 뭐 다들 알다시피 공부를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문법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우리 문법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다들 언매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언매를 해야지라고 선택을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화작보다는 공부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어. 이게 막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암기해야 될 건 너무 많고 이런 생각들도 들 거고 그리고 정작도 문제를 풀면 내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야, 이게 맞나? 화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법 공부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매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언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이 문법은요, 모르면 못 풀어요. 일단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요, 공부했다고 아, 언매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지문 하나도 안 보고 다다닥 이렇게 풀어버리면 아, 또 여기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언어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문법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이 이제 9월 학평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약간 언어에서 이렇게 좀 돌아서게 만드는 언어에 이렇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베스트 5개념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모르면 못 풉니다.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대로 1회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 공부할 때 진짜 여기 찍금, 저기 찍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처음부터 쫙 한번 돌려봐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1회독은 해야 돼. 그래서 먼저 개념 공부를 꼼꼼하게 하는 1회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기별로라도 계속 돌려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사실 제 맘 같아서는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기말고사 끝나고 한번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한 1년에 4번 정도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하니까 학기별로 방학 때마다 한 번씩 복습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풀과 개념 복습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요.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문법이 세부적인 갈래의 개념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독 마음이 안 가는 애들이 있지 않니? 예를 들어서 저는 음원이 너무 싫어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는 문장이 진짜 싫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싫은 거. 걔를 피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결국 걔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마주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못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꽉꽉 좀 채워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복습을 할 때 선생님 강의 중에 10강으로 정리하는 언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수험생 친구들이 되게 많이 듣는 편인데 혹시 내가 빠르게 복습하고 싶다 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강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 내가 그러면 공부를 했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제발 잘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특히 지문에서 좀 길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묶인 문제 세이브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죠. 걔네는 지문 하나에다가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문제만 냅다 풀면 그 지문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22년, 23년 3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거센 소리 되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센 소리 여러분 모르는 사람 어딨어. 우리가 국어 찌끔 해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센 소리 되기. 아, 뭐 이거 눈감은 못 풀겠구나. 뭐 자면서도 풀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사 소리하고 히읗하고 만나면 합쳐져서 거센 소리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쉬운 거를 분류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문제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문제를 그렇게 내겠다. 히읗이 앞에 오냐, 뒤에 오냐, 뭐 아니면 거센 소리 되기가 먼저 일어나느냐, 아니면 다른 음운 변동과 함께 일어날 때 다른 게 먼저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다는 게 바로 이 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하는 기준을 놓치고 문제를 풀면 그 두 개의 문제를 간당간당하게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좀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시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문법 문제에서 예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예시는 선택지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시에 대해서 우리가 지문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바로 가는 것보다 그 예시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보고 선택지로 가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뭐 어근, 접두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문제였는데 분명히 문제에서 접두사라고 얘기를 해줬다, 이거를. 그런데 지문을 안 읽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접두사인지 아닌지 몰라서 틀렸대.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예시 나오는 거 좀 잘 보면 좋겠죠. 얘는 어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매시다. 이거 중세국어 문제예요. 중세국어 문제 요즘에 막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한 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 매시다. 어? 매시다가 나왔네.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 모셔오니. 모시다에서 온 말인 거잖아요. 연결 지어서 풀어보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문에 나오는 예시들 잘 보자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세 번째, 문법 공부를 할 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인데 이거는 평소에 공부할 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오늘 이 내용을 한 번 좀 들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아직도 음음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음음부터 공부하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 내가 문법을 시작을 했어. 아, 근데 이번에도 끝까지 완주를 못했어. 그런 친구들은 한 번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음음부터 공부해서 음음만 잘하고 있진 않나 혹은 음운도 완벽하게 못 끝내고 완주를 못하진 않았나를 생각해보세요. 아마 음음부터 시작했는데 끝까지 못 간 친구들은 두 번째의 경우를 많이 보여줄 거예요. 음운도 완벽하게 못 끝내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음운을 공부를 하려면 음운 안에 나오는 표현들을 이해해야 돼요. 형식, 형태소 뭐, 어간 활용 이런 말도 알아야 돼.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단어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문법이 뭔지 아세요? 품사야 품사 1학년 1학기 때 언어의 본질을 배우고 바로 품사를 배워요. 왜 품사를 먼저 배울까? 품사부터 배워야 다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하지만 좋아하는 했어요. 문법이 약간 수학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전 개념을 모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단어에서 품사 먼저 배우고 형태소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품사하고 구별이 되는 문장 성분 배우고 걔네가 모여서 만든 문장 배우고 문장 표현 배우고 그 다음에 한 달락 끝내고 음운으로 넘어가시면 훨씬 편해. 그리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거의 다 한 느낌이 들어요. 이래도 거의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제 문법 강의들은 항상 단어부터 시작을 해요. 빠자 강의를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는데 그 교재도 음운부터 되어 있는데 제가 수업을 단어부터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음운부터 공부했는데 잘 안 듣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접근법을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 여러분 문법에 암기하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고백하자면 내가 암기를 재밌게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글자를 뗀다거나 너네 막 단모음 외우는 것도 키위가 좋아 이렇게 외우더라. 난 처음에 키위가 좋아가 뭐야 이랬어. 왜 갑자기 키위 좋다는 얘기를 왜 나한테 고백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 자세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문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암기라는 거는 효율적인 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에서 보면 문법은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분류에서 모 아니면 도인 경우들이 많아요. 모 아니면 도일 때는 무조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적은 부분을 외우고 어? 내가 뭐를 외웠어. 그럼 나머지는 뭐야? 도죠 여러분? 모 아니면 도에서 하나가 뭐면 뭐겠어요? 나머지가 도지. 하나가 도면 뭘까요? 나머지는? 어? 뭐죠?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리에 접근하자는 얘기인데요. 제가 요거는 예시를 이걸 갖고 왔어요. 기역, 지극, 비읍의 비밀. 여러분 비음화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 진짜 짜증나죠?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물론 요즘은 상호동화라는 말 안 쓰기도 하지만 이게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똑같은 비음화인데 왜 이 난리야?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때 기역과 지극과 비읍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에다 판서를 좀 하려고 이렇게 좀 깔았습니다. 색깔을. 자, 첫 번째는 이 암기는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겹받침의 받침. 그 뭐라는 거야? 겹받침의 발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외웠어요? 겹받침 발음.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 아니면 도라고 했는데요. 겹받침은 자음군 단순화죠. 써볼까?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이라는 건 자음이 군, 무리를 이룬다는 거야. 근데 그 무리를 이룬 자음이 어떻게 된다? 단순해진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무리를 이룬 게 단순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를 없애야 돼요. 그럼 우리 받침에 올 수 있는 겹받침이 몇 개죠? 두 개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없어진다는 건 뭐 아니면 뭐지? 앞에 게 날아가거나 뒤에가 날아가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뭐부터 외울까? 아무렇게나 날려버릴까요, 여러분? 나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앞을 날리겠다. 뻥! 이렇게 날릴까? 아니지. 앞을 날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앞에 자음이 탈락한다라는 것이고 뒤에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둘 중에 더 적은 걸 외우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때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외우는 거야. 앞에가 떨어지는 애들은 앞에가 탈락하는 애들은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입니다. 이 세 가지만 외워놓으면 여긴 뭐가 될까? 나머지. 끝이죠. 일단 이거를 먼저 머리에 넣고 그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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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 버리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뒤를 지워버리면서 발음을 해보면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 여러분이 현실 발음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해보라는 것은 글로 써서 지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예외만 추가적으로 외우면 되겠죠. 여기에서 예외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리을 기역이 용언 마름에 왔을 때 용언 어간 마름에 얘가 왔을 때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날려줘요. 예를 들어서 얘는 발음이 익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앞에가 날아가는 친구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된소리되기 난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뒤에가 기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읽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외워두면 되잖아. 이거 먼저 자리를 잡고 거기에 추가로 예외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얘도 예외가 있습니다. 얘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이런 예외가 있어요. 리을 비읍과 관련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알면 돼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알 거예요. 받다. 얘와 관련된 건 모조리 예외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요게 날아가겠죠. 예외니까. 리을이 날아가겠죠. 왜? 원래는 뒤에가 날아가야 되는데 예외니까 앞에가 날아간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넓다입니다. 얘는 제가 넓다라고 발음을 하지 않았거든요. 넓다라고 발음했어요. 얜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에서 파생된 애들 세 개의 단어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넓, 둥글다, 넓, 쭉하다, 넓, 쩍하다. 이렇게 세 개만 외워주시면 돼요. 얘는 예외가 아니지만 넓 가지고 만든 세 가지 단어들은 대표적으로 세 개 외워두시면 자음군 단순화는 한 단락 정리가 끝납니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원리에 접근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기억, 디귿, 비읍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훨씬 더 문법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좀 덜 힘들 것 같아서 자, 비음화에서 역행전화를 얘기해 볼까요? 기억, 디귿, 비읍 뒤에 니은과 미음이 올 때 이 기억, 디귿, 비읍이 어떻게 바뀌죠? 니은? 아니지? 이음, 니은, 미음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얘네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그 수많은 자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 여러분, 음음변동에서 앞자리는 종성의 자리예요. 뒷자리는 초성의 자리입니다. 비음화는 뭐예요?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으로 바뀌는 거죠. 얘가 영향을 줘서 뒤에서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게 바뀌는 게 역행동화란 말이에요. 여기가 비음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음체계표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비음이 뭐뭐가 있는지 알 수 있죠. 뭐뭐가 있어요. 니은, 미음, 이응이 있어. 그런데 왜 여긴 니은, 미음만 와요? 영향을 주는 비음이 왜 니은, 미음만 오죠? 왜 이응은 안 되죠? 초성의 자리잖아요. 초성의 자리에서 이응은 소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응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만 왔어요. 그럼 여기는 왜 그럴까? 종성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생각해 보세요. 비음화 배우기 직전에 뭘 배우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우리가 종성 자리에서 소리낼 수 있는 것은 가느다란 물방울 7개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음화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게 비음화죠. 그럼 여기에서 얘네는 비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애들이야. 그러면 비음인 애들은 들어갈 수 없겠죠. 지워. 그럼 비음인 애들. 띵띵띵 지워줬어. 종성 자리니까 이응도 여기가 속하죠. 그리고 리을은 어때요? 리은하고 리을하고 만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리을은 제외합니다.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역, 디귿, 비읍밖에 없죠. 얘네를 묶어서 뭐라고 해요? 평파열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성 자리에서 평파열음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비음화 공부하면서 요거를 먼저 한번 머릿속에 익혀놓으시면 아, 종성 자리에서 기역, 디귿, 비읍들이 굉장히 자주 같이 움직였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 의문 변동들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기역, 디귿, 비읍 플러스, 니응, 미음은, 이응, 니응, 미음 이걸 외우지 마시고 왜 이 자리에 얘네가 들어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것들은 그때그때 그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익혀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4번인데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베스트 5개념 여러분, 이게 진짜 짜증나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1번 보면 어근과 접사에 대한 얘기 어근, 접사, 특히 접두사 접미사는 우리가 파생접미사 이런 걸 많이 배우니까 어느정도 좀 익숙해요. 근데 접두사는 이게 접두사인지 어근인지 모르겠는 게 많아.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예를 갖고 와봤거든요. 봐봐 되돌리다, 들끓다, 휘감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겠어. 되돌다, 들끓다, 휘감다인데 뭔가 돼, 휘 이런 말들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돼는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는 의미 휘는 이렇게 돌린다는 의미 같은데 헷갈려요. 외워두라고 갖고 온 거야. 접두사예요. 이런 접두사들은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보면 느낌이 확 올 것 같아서 제가 단어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근과 접사는 우리 좀 잘 챙겨두자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동사동은 진짜 미치도록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는 오늘 딱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하다, 시키다. 이게 피동과 사동이라는 건 알아요. 피동은 당하다고 사동은 시키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저 산이 나에게 보였다. 이거 사동일까 피동일까? 우리는 보이다를 사동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냥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얘네를 구별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 피동과 사동은 주어가 당하고 주어가 시키는 거예요. 보다, 보이다의 기본형이 보다죠. 보다라는 행위를 당하냐? 누군가에게 시키냐? 뭐가? 주어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주체가 보다를 당하는 거면 저 산이 봄을 당한 거지. 나에게. 그러니까 이건 피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형이 나에게 앨범을 보였다. 이러면 어떨까? 형이 봄을 당한 거예요? 주어가 형이잖아요. 아니지. 형은 나라는 대상에게 앨범이라는 대상을 보게 시킨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봐야 됩니다. 얘네의 개념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주어가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주어가 어떤 행위를 대상에게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주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피동하고 사동은 헷갈리지 않아요. 의미를 따져야 돼서 그게 좀 어려운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품사와 문장 성분을 좀 잘 구별해야 된다. 관형사와 관형어. 아직도 구별 잘 안 되는 친구들 많습니다. 관형사는 품사고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론으로 공부하니까. 근데 품사와 문장 성분이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품사는 여러분 나연진이 같은 거예요. 근데 문장 성분은 국어 강사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품사는 정체성이에요. 나연진이라는 내 이름은 나의 정체성이죠. 근데 내가 그냥 나로만 있지 않잖아요. 나연진이가 세상에 나와서 나연진 이러고 가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쓸모가 있어야죠. 제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들과 국어를 공부하는 일이죠. 제가 일터에 가면 국어 강사로 일을 합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다 라는 이 단어들이 그냥 밥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먹다 라고만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역할이 무엇이냐가 문장 성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다 라고 하면 그 밥이라는 단어는 먹는 행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먹다 라는 단어가 나의 행위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구별을 못한다면 이 단어가 그 자체의 성격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지 문제에서 이 단어가 하는 일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번에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러분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문법은 어차피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같이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이니까 잘 체크하셔서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독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